으아아아아아 저 한국전쟁 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 서로 싸우는 영웅들 그렇군요 이거 불타는 내 머리띠 알았다가 재밌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작 이야기가 없지 싫어 싫어하기 새로하기 당신의 이름 나는 독재자 어? 제2의 독재자 박 아니야 만수룩 만수룩이 뭐야 이거 아니야 만수룩하면 뭔가 갑부가 될 것 같아 만수룩 음 아니야 히틀러 독틀러 좋아 나는 제2의 나치 납치를 만들거야 나라 이름 납치국 아닌데 앙상국 무릉왕상 아니야 음 이 국이 뭐가 있을까 어제 뭐 여러가지 드립 나왔는데 까 뭐 없네 미역국 말고 미역국 된장국 떡국 떡국 김치국 엉당국 버거국 미역국 미역국 천국 자 천국을 만듭시다 천조국에서 조국 조 천조국 좋아 아니야 천경국 만들자 저보다 더 좋은게 경이니까 천경국 자 자 부를라고 읽어드리죠 2020년 우리 예약하는 소망이었던 통일이 이루어지었다 그리고 이제는 개성으로 소풍을 갈 수 있게 되었고 백두산으로 광각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기사를 탈고 유럽 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고 통일 한국은 2035년 통일이 된지 15년 만에 세계 경제는 오이 비난을 타란 설치된 정국으로 잘 벽고 하는 강원을 이루었다 이에 난 지금 댄스 클럽에 맞는 사람들이 놀래 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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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영어도 하지 하나 다 프로 로고 이전 37년 향해 도 잠시 설처리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도약을 말하겠다 지금부터 이트로 조폼위원 5명기 정비소서 들어있고 장화된 북쪽으로 진입해 강당한 것으로 기사원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통령을 감상한다 그리고 대수 돌목의 혼란을 틈 탓생수원입니다 조선민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부활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트로 그 계획은 성공하였고 나라가 혼란 스노우 사이 항아 동네 코냥 장 헷 헷 오케이 그렇군요 아이케 길어시가 하지만 전국 각지에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아직 안정되지 못했던 북한은 그 시위대로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 그 세례들을 가지고 각자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북한은 황의다와 경기도 일대를 세워 모든 땅을 그 새로운 나라를 점령에 나온 것만다 그 새로운 나라를 한반도로 모두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고 바꿨어 그중에 저주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 일어난 톡틀러의 청경국이 있었다 자 자 닥쳐 해주지 난 어제 늦겠어 어떻게 하는지 말이야 흐흐흐흐흐하하하 자 우선 어떻게 하지 세금제수를 해야 돼 냠 좋아 어이 저주도 감귤 하나씩 좋아 봐 어? 감귤 초콜릿 판 거 그 수익 이류부를 내놓으라고 했잖아 예겠습니다 어이 좋아 좋아 예산 만원이다 자 이거는 전쟁 좀비다! 완벽해! 자 이게 검색! 전쟁을 하자! 전투개시! 죽어라 해남! 전투 담배라! 싸워라! 못지마라! 땅꾼 해녀! 해녀! 해념을 죽어라! 야 해남! 해남 그거잖아! 해녀의 반대말 아닙니다 아니 군사력이 엄청나서 이럴수가! 개발랬잖아!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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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괜찮아 흐흐흐 씨.. 우리가 전투에서 졌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돈을 줘서 나라를 일으켜야겠구나 음.. 좋아 우선 내가 느꼈습니다 우선 독틀러는 뭐 약간 무적으로 나가는 음.. 네..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음.. 자.. 님한테 여수 창조하면 닥쳐여서 상관없어요 전 여수.. 여수 사는데 싫어하거든요 좋아 2만원 좋아! 2만원으로 시세로 개발하겠어 예산 2,500원 좋아 난 알았지 사람이 많으면 돈이 생긴다는걸! 하지만 내 방송은 사람이 많으면 돈이 안.. 안생긴다! 어떻게 된거지? 내 방송은 내.. 내 방송은 아니야 좋아 벌써 만원이군 좋아 실수 이렇게 5만원으로 가자 그여? 흠.. 뭐 경기를 눌러? 다른건 침략하지 못해서 못떴습니다 지금은 제주도밖에 안 돼요 흠.. 흠.. 자.. 한 3만원 하고 봐라 하자 그 탭투러! 아.. 이거 알고있어요 탭투러 이거 아.. 안되잖아 하하하하 야 안되잖아 지금 대마성님인거 같습니다 뭘 보셨는지 박채윤인거 같습니다 으아.. 흠.. 아니요 저도 원래 이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겹쳤네요 저는 스포 방송 이후에 할레니를 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구요 뭐.. 접추거나 뭐.. 하는건 아니에요 자 4만원 오케이 이걸로 시설 개발해주겠지 개새끼들 움찜을 만들어주지 좋아 호가 점점 강해지는거 같애 좋아 하하하하하하 좋았어 음.. 키우니고 왔습니다 흠.. 야 내 돈 진짜 올라간다 아직 미세하지만 올라가고 있어 개새끼들 움찜을 만들어서 야 솔직히 집같은게 왜 필요해 어? 그냥 그게좋아요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그냥 편히 잘 지낼수 있는 곳 그러면 됩니다 움찜이면 좋아요 그리고 남들 시선 안보고 붕붕붕붕붕 붕붕붕붕 단백이야 저거 나라아 아닙니다 또 제주도 좋아합니다 할라봉이...아... 도라돌방이 랜드박크잖아요 자 시설을 개발하셔 인구가 아직... 인구라 아...아...아지 이거...아지... 아직 안돼 지역 3개가 안돼 좋아 뭐여 여기 어디지? 청경국에는 18,700명이 삽니다 좋아 이 공만 뒤에서 찌르면 자르면 내 키군요 야 좋아 야 군사력은 천천히 하는거야 여러분들 원래 반란을 전쟁을 송포할때는 약간 어리버리할때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군사력을 가장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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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전성기가 될때 그때 딱 하는거지 타리바라 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흐헤헤헿 좋아 난 피스오피스를 싫어하는 남자야 나는 월을 좋아한다 월드앞은 워크하이프다 죄송합니다 자 5만원 야 5만원 금방이래 이제 이 5만원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거에요 좋아 전쟁윤비 좋아 좋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rets 자윽 북미 흔들 201만 되면 돼 1만 높으면 돼 저 한 4야 4만원 먹어 바로 침투하는 거야 좋았어 전쟁 준비를 한다 좋았어 헤헤 좋았어 전투하게 올라간다 좀만 해 좀만 더 아니면 해나물 먹는다 해나물 얻으면 해제도 따라오죠 해나물 해녀 죄송합니다 자 2만원 먹어가면 바로 200원 넘을 것 같아요 저 완벽해 200값이 뭐라고 하 감나새끼 덤비로 빠생 좋아 하하하하 이런 멍청 해가리새끼들 대박 좋아 군사력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어쩔 줄 모르겠어요 해난분들 저 해남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 해녀들이 죄송합니다 해봐 가치지 말라고 봐봐 그냥 찌발라잖아 어? 개찌바른다 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안녕히 죽으세요 가르치 아르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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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 여수 말이야 여수가 말이야 오케이 여수가 좀 세네 여수가 좀 세 으아 여수 자식들 으응 자 한번 내가 딱 불끈불끈 일어나면 바로 점령될 자식들 여수 발바다 아닙니다 오케이 야 10만원 금방이잖아 오케이 좋아 이렇게 모렁모렁 나가는거에요 10만원 금방이네 야 나 인구봐봐 인구 지지도 58% 좋아 지지도 58%면 그냥 킬델시 킬델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요 10만 지소를 개발 자 지역새 세금주기 수 노애들 아오야 좋아 돈 금방이야 오토마우스 나 이거 아나파 마우스야 한 2만원 하는 마우스인가? 원래 마우스 만 원만 해도 되는데 아나파 마우스라서 네이브에 한 번씩 검색해보세요 스폰 아니에요? 네이브 한 번씩 검색해보세요 아나파 마우스 이거 어떻게 여태까지 모더님이 왜 FPS 잘 못하셨나 어? 날 존경해지게 될 겁니다 이 마우스를 쓰고 있는 거 보면 어 진짜 미치셨네요 우와 모더님이 진짜 존경스러워요 할 정도로 그런 마우스입니다 네 전 이제 이거 익숙해졌어요 옆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마우스가 가로가 아니라 세로입니다 저는 세로로 클릭줄이에요 자 15만원 적커 시설개발 자 인구가 많아져립니다 베이비 붐을 만들어야 돼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와 돈이 아파서 2만원이야 이야 이재민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민 아닙니다 오토바스 필요 없어요 전 그런 기술력 없이 순수 노동력으로 승부를 보이겠습니다 전라 제주 오케이 아따 여기가 전라도요 아 내가 내 손으로 전라도를 깨부수해야 한다는 건 정말 수치다 수치다 아닙니다 자 20만원 하고 또 하는 것이요 아 아따 좋구만 어허 아 마우스 보일까요 보이스 마이스 마우스를 마우스 안 보이지 않나 마우스 이름 뭐예요 아나파마우스요 이 멍청한 똥구멍 오케이 20만원이야 좋아 시설개발 따바따 따바따 조아 요망력이 되는구나 조아 조아 오케이 야 5천원씩죠 5천원씩 키야아 조그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타면 안지 마세요 타면 정예경은 오토바우스에요 오토바우스 저는 일반적인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솔직히 평타 이하의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얏 조아 20만원 금방이네 이거 야 나 느꼈는데 뭐냐면 난 한 번에 갈래 점점 어 겨우 채우고 겨우 뭐야 뭐야 평균 겨울음기에서 잡 잡고 다시 준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길을 악을 쓰고 악바리를 잡고 깡깡으로 지가 어 상업식집 계속하는거야 좋아 아 다 9만명 좋아요 자 어 야 벌써 10만원 우와 미쳤다 야 우와 벌서 10만원 좋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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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하핰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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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지수 저렇게 하는데 지지도가 안오르네? 당연하지 얘는 공산국가야 국민이지마이 몰라? 국민이지마이 우리나라의 아이돌은 내꺼야 내 옆에 내라고 몰랐어? 자 40만이 되겠군요 그건 50만이 될 것 같군요 자 50만까지 화이팅 해보자 그 좋아 됐다 50만 영구 솔직히 연구보다는 계속해야돼 근데 연구도 돼야돼 왜냐면 이게 지금 9개로 먹어야 치티비가 나오네 미안하지만 티비를 못본다 그렇지 야 개쩔어 그렇지 야 돈벗어 야 좋아 크 기가 막히구만 정말 대이 막쩔어 국민이군요 이런 조그맣게 올라가는 재미 이게말로 노가다 게임의 진수 아니 진국 아니겠습니까 기인거야 죄송합니다 30만 좋아 여러분 솔직히 전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합니다 뭐 말이야 50만 60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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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만 좋아 야 클릭 몇번에 벌써 10만원이야 아이 좋아요 정말 정말 쓰바랏이 완벽하군요 정말 쓰바랏이 완벽하군요 이 산이 올라간다 돈이 많아 진다 좋아 자 전라들은 제주도를 뽑아먹읍시다 미안해 어쩔수없어 이게 바로 캡티네요 지금 나는 청경국이야 청경국 촌종국을 넘어서 청경국이라고 난 내 나라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면 난 그렇게 되고싶어서 지은거야 난 청경을 뽑아내도록 하겠어 뭐 백만원이다 우와 흐헤헤헤헤헤 좋아 시발 시설개발 시발 요호 좋아 2만원씩 거의 미쳤다 우와 거의 2만원씩 좋아 저 완벽하군요 인구가 어마어마하네요 왜 여러분들 이게 출산이라 생각하세요 이건 출산 아니에요 이민을 오게 하는 겁니다 음 우와 60 70 우와 미쳤다 진짜 하하하하하 마치 예선이 내 아이큐처럼 계속 증폭되고 있구나 너희들 panel 아그 아이쁘는 저기 밑은 연구력이다 좋아 미야시만 간다아아아아악 후 crossing OK 혜흐요 이야 대박 ic 장미 조a Southeast 순식간에 2.. 20만 Rub 와 정말 쩔군요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가는거다 응? 서서히 이렇게 투맛이 하는것이야 티끌은 뭐야 티끌 누가 말했어? 어? 아니야 A컵과 A컵이 모이면 B컵이 된단 말이야 B컵 3명이 모이면 C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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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인다며 F컵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F컵 와쩐어쩐했는데 지금 보면 징그랩네 어쩔수없는 로리.. 아 아닙니다 좋아 200만까지 가볼까? 좋아 완벽한 200만원이야 연구개발은 연구개발로 뭘할수있지? 연구개발로 아직 경제력은 높고 우선 여가시설을 개발해야겠어요 여서..여가시설 개발 전쟁중개 해볼까? 아니야! 전쟁중개 해볼까? 좋아 아니 우선 솔직히 연구력을 좀 올려 20까지 좋아 딱 20까지 좋아 총을 내놔라! 좋아 여어우 여어우 헉 요즘 BJ템 다 주지않나요? 뭔템? 뭔개템이야 좋아 너와나의 군사력 차이는 바로 너와나의 정력차이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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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악! 아주 완벽하군요. 자, 목포자식! 안녕히 계세요. 목포가 말이죠. 음... 건방지게 약간 건방지네요. 생긴 것이... 천이라... 허허... 지옥수가 9개를 먹어야 되는데 알아서 택틀들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저만 안 된단 말이에요. 흠... 전쟁중비 슈터는 연구력이 175호가 필요하군요. 흠... 175라... 175 맞어? 끝났네? 마아아아아아악! 어디죠 깝치노! 니 얼굴 사실 갑포치노! 유 광주! 점ining! 나의 고양이... 구향 아니구나? 나의 도 Fed 가아앗! 미안하.. 나 사몬! 하아앗! 좋아.. 빠져주지 좋아.. 좋아.. 이게 기술은 아니겠어.. 아니 우선! 다 먹자! 천주야.. 덤비가라! 빈밥으로 싸우더니 비겁하구나! 야! 칠 것 같다! 이 맛있는 참기름 냄새! 고소하구나! 이런 털어져서.. 감히 밥으로 싸우나니? 앗! 아주 지지 않는다! 네네네넛! 꼼말든 녀석! 저렇게 비빔밥으로 승부를 걸다니! 죽어라! 대초방의 비빔밥! 광주.. 아니! 흠.. 약간 삐싯삐싯하군.. 삐싯삐싯거리는 매스거리던 들이 난.. 좋아.. 한번 태도하게 싸워볼까? 너와 나와는 겨우.. 33 전투력 차이다! 하나 붙어보자꾸라! 붙어보자꾸라! 좋아.. 흐헤헤헤.. 좋아.. 너의 군사력.. 나름 괜찮은 정력이구나.. 음.. 자 우리가 이기고 있어.. 어.. 역시 광주는 진짜 대단한 도시는군요! 역시 비꼬을 광주!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말이야.. 광주에서 유명한 게 뭔지 알아? 광주에서.. 송정리에서 가장 유명한 건.. 떡갈비라! 가면 계속해 떡갈비를 들고 오다니! 죄송합니다.. 헐 떡갈비.. 맛은.. 맛은 뭐 별로인데.. 비싸더라구요.. 좋아.. 미안하지만 두 배 차를 이겼어.. 흠.. 흠.. 죽어요.. 네.. 슈.. 흠.. 마지막이 여기다.. 죽어라.. 팔 남았네? 팔파란 새끼 죽어라! 완벽해.. 자 이제.. 부싸러 가볼까? 흠.. 얼마라고? 5800.. 흥.. 건방진 5800나무랑이 새끼가 겁이 네 앞에서 주름을 잡다니.. 내 불알 주름 마냥 같은 새끼들.. 니 주름은 내 불알 주름마다.. 주름보다 적다! 건방진 놈의 새끼다! 넌 뒤졌다..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 한 번 딱 미끄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00만 정도 해서 견져져네? 200만 정도 견져져네? 좋아.. 자.. 자.. 지역수.. 야.. 지역수 하나만 가면 되잖아.. 지역수 하나.. 자.. 대충만.. 대충전은 괜찮잖아? 뭐야.. 이 옆에 있는거.. 대포가.. 군사력이.. 0.92200이네? 자.. 좀만 사줍시다.. 에이.. 그래.. 네.. 이거 다 사주고.. 다.. 자.. 좋아.. 안녕? 진주 반가워.. 이 진주가 선새끼 타아! 좋아.. 너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가 슈로 던졌어.. 빠미네기스.. 빠미네기스.. 시바르메기스.. 아닙니다.. 아 이봐.. 왜 우리는 물에서 싸와.. 어? 이 개같은 녀사.. 크.. 아야.. 아 좋아.. 이 이겼다.. 이겼다.. 최대한 차이가 클수록 좋은데.. 닥쳐.. 그런 긴장감이었잖아! 나는 지금 이 게임을 이용해서 약간.. 면족관 같은 분위기를.. 약간 긴장.. 그런 긴장감을 유출.. 뭐야.. 유발해내고 싶었거든.. 좋아.. 이제 경상국 된다.. 이런.. 경상국.. 에에에.. 헥.. 죽여주지.. 좋.. 자.. 눈 눈 안 나아.. 눈.. 눈 안 나아.. 눈.. 눈 안 나아.. 좋아.. 우선.. 이걸로.. 이제.. 야 이제.. 이제 된다.. 이제.. 여과학키.. 아 잠깐만 이거 되나 이거? 되는구나! 하하하하! 좋아.. 눈이 시뻘글지대까지! 티비를 와라! 흐흐흐흐흐흐 이 티비 중세키들.. 응? 할 거 없이 심심해서 티비 오는데.. 티비 보는데도 심심해가는 세키들.. 이해가 안 갑니다.. 야 너 뭐해? 야 티비 봐.. 아 심심하다.. 병신새끼에끔 티비를 꺼라.. 좋아.. 좋아.. 300만원 좋아.. 지지리 왜 따라가 티비를 해주는데.. 왜에? 티비 주는데 왜 지지리 따라지겠니? 야.. 500만 좋아就是.. 지 properlyiete... 저.. 인구 100만 시대입니다.. 음.. 적절하군 지지율이 90.. 80.. 90.. 어 뭐야 90%대 거의? 90.. 거의 100%잖아! 아 이럴수가! 이거 아주 북한이잖아! 어? 아주 좋아하네! 내가.. 내가 알았지? 양반다리로 딱 걸어줘도 하면 안나오지! 하면서 딱 부악하려.. 할 새끼들이여? 내가 헛기침하면 아아.. 저 지금.. 막고 싶어.. 그래.. 하는 새끼들이.. 방구 끼면.. 아아.. 저거.. 산.. 지선한 공기.. 하면서.. 하.. 하.. 새끼들이 말이야.. 응? 필요없어.. 너무.. 내가 좋아하지마.. 응? 까나.. 새끼들.. 내가 미역국을 먹는.. 그 날.. 한 달 동안.. 시민들은 미역국을 먹을 거야.. 하.. 모더님께서 드시던.. 신선한 음식.. 하면서.. 그리고 제 세상에 올라가겠지? 죄송합니다.. 자.. 천만원이 모였군요? 어? 다 만들어바오오오오오오!! 인구가 폭발 praising 아는 거야.. 인구가 지금 거의 2배로 늘어났어어 인구가 2배가 됐어어...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니이? 허하아니..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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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허아니이? 미칠 거 아니야? 허허허허허허허하이 야 몇번 클릭했다? 삼백만원이야? 야 지지율은 100%가 넘어갈 거 같은 느낌인데 병파서는 끝이지만 하늘을 뜯는군은 안돼요. 지지율은 어이 이 지지율을 보니까 상대방이 스타크래프트에서 나를 보면 지지칠 확률인가요?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네요. 자 1500만정도 뽑아주게 어이 1500만정도 뽑아주자고 좋아 1500만 좋아 아니 1700만 조아 명령을 뽑았구나 시술개발로 영어 시술해야 지 넌 넍 아 기.. 기.. 버.. 기쁨조분들 부상해.. 아 예. 속으로 나 이 새끼! 시이마샤키! 흐흐흐흫! 진짜 속으로는 유병재 기분이겠지? 흐흐흫.. 기쁨조분들.. 아.. 쯧.. 불쌍하다가 진짜 속으로 난 유병재처럼 시이마샤샤키! 에잏! 에잏! 시이마샤키! 에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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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텐데.. 에잏.. 수정님 앞이라.. 어떻게.. 이제 흐으으.. 극한시민이지! 극한시.. 극.. 극한시민! 좋아아! 3천만야! 좋아아! 4천만까지 갑시다! 근데 돼지새끼.. 유명.. 내가.. 돼지색.. 돼지새끼? 잠깐만 내가.. 내가 내 입으로 나한테 스스로에게.. 아닙니다.. 자아아! 어.. 클릭률 좋아! 클릭률! 큭니.. 클릭률! 5천만에 좋아아! 시설 개발해줘지!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오케이! 5천만까지 가자꾸나!!! 500만가자! 야! 솔직히 더해도 돼! 나 이거 넘어도 돼! 교통시설.. 야! 교.. 교통시설.. 뭐가 필요하지? 지지도 15개 이상, 경제력은 냈고 하... 이거 참... 교통시설 개발을 해주면... 개쩔텐데 말이야... 쩌선 이 돈으로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음... 연구력 대포가 뭐야? 2200밖에 안 돼? 그저 내가 써주지... 2200까지 간다!!! 완벽해요? 저... 가즈어어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이앤 와! 어 TUV 가자 안나otte여 안나otte여 맏보산 강릉이 하마어드! 아이고, 저 겐트럴게 좀 되시는군요? 오, 버텼네? 아이쿠, 버텼네? 어, 소사니 뭐야? 대소사지 아닙니다. 아이쿠, 얏! 아이, 좋습니다. 좋아, 충청국 다 씹어먹었잖아! 아아! 키야아! 충청국 씹어먹었잖아! 아, 중수 하나만 더 먹읍시다. 포항이잖아! 이리와봐. 순순히 무기를 두고 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순순히 목숨을 때려먹어 무기, 포항하면 목, 무기만은 살려주지! 좋았어. 워앗! 이럴수가 돈이 많이 되잖아! 이런, 개같은... 아니? 아니? 왜 아니? 이럴수가... 너니꺼해! 너니꺼해! 돈이 시원...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질 줄 나도 몰랐어. 나도 진짜 이런 많은 돈을 가질 줄 나도 몰랐단 말이야! 내가 삼천만은... 엎어에서 사천만이 넘어갔단 이 말이야? 좋아. 인구는 오백원 밖에 안되지만 장홍고추가... 해복형이랄 수 있지만 보여주겠어! 제주도 얼마 안 줘. 제주도 해외당됐다. 거짓말이라 이제 제주도만 뽑아야지!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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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거짓말입니다. 좋아. 저란 1억 정도는 되려는 거 아니야? 1억이라야지 예산을 할 수 있지. 1억 정도는 돼야지... 예산을 할 수 있다구. 아, 손가락 치워 찢어진다. 경력이 일어날 것 같아. 네, 경력? 아닙니다. 좋아! 지하하하하하하 아주 존소이르기들아! 이걸로! 개새끼들! 가져라! 자동차가! 악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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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것은 악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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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스! 악캠! 악캠! S5! 악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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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 아니... 개새끼들! 자동해둬 새끼들! 이 새끼들 전부 다 약화하는 거야? 엥? 에잇! 미친 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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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 이거 적절하게 정성스럽게 클릭해주면 되는거 아니거서요? 좋아! 가는 새끼들 약국 개발해라오! 피야아아아아악! 존댓다! 하하하하 좋아! 여기 아우디 타! 아니 아우디에! 호호! SM5 아이 BMW 하하 람브르키니! 호호! 자 인구가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자 2천만 5에 2천만 5백만 나이스 아잇 어바보군요 아잇! 구야 아니 몇번 눌렀다 2천만이네 아니 3천만이네 4천만이네 마라마르스 돈이 오르네 오잉! 봤자 여러분들 크키야아 이것 좀 정말 적절하자네 이것 정말 대박 쪼봉니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항공업리를 벌써 1억 5천이 넘어가고 그니까 이거냐 이거냐 나아주는거 아니겠소 이거? 좋아 핫 핫 핫 핫 핫 좋아 쩝 쩝 쩝 쩝 쩝 아니야 부금이 바뀌잖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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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못써? 어휴 자아 연구력이 5만이야 그럼 뭐할수있지 연구력? 연구력? 아 미쳤다 어휴 가네새끼들 내가 돈이었닷! 흐흫 내가 엄청 망치로 써버렸닷! 돈을 내버려! 마치 그거같애 이거 뭐냐 그 그리스로 로마시단데 계속 먹어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계속 먹어 나중에 다 팔아서 자기 손까지 먹어서 자기 뭐 입만 남았나 그거? 그거네 돼지새끼 척척 처먹지 뜨끔? 아닙니다 저아 아니 벌써 2천만원이 뭐였답니다? 크으으으으 저아 완벽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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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10만 100만 100만 1천만억 사 먹이네이 aff 뭐야 사 먹이었습니까? 크흐흐흐흐흐흥 이야아 융 Foot 위 Web 위 Web 위 Web 위 Web 맞춰드릴께요 심한거 아니여? 좋아 흠 자 인구는 많고 경제력 아 잠만 됐냐? 조심해라잉 좋아 경제력이 됐고 이거 안되니까 뭐지? 예산이 안되는 인구, 경제력, 지지도 아 지역 자 좋습니다 연구력이 지금 5만이 넘어갑니다 15,000 군사력 탱크가 되는군요 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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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자 어디 어디서 가볼까요? 자 대구 가볼까요? 아 울진이군요? 아 오늘 울진 이야 나랑 비슷하네 울진 잘 싸우겠네 아이고 이럴 수가 키야 안동 야 찜닭으로 싸우니 이거? 찜닭으로 싸우니 이거? 나이스 자 김천이군요 이런 김밥천국 같은 새끼 죽어라 김밥 한줄 터치 완벽해 뭐 대구 이리 오세요 그래 이리 대구빡일러 아하하하 이거 좋아야 뭐 죽은요? 아이고 세븐해 아 이거 지는거 아니야? 형이네? 반토막이 나네? 네네네 으하하하하하 자 가져라 지금 내 맘속에 커다란 자 아 아 질것 같애 아 어떡해 자 지역수가 이봐 24개 이상? 금방 뚫어주지 아니야 아직이야 전쟁 좀비를 타기 위한다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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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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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건너 새끼 덤비노 시발 원주민 새끼 덤비노 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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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잠은 어디냐 청주여 감히 술나물에게가 덤비겠다는 것이냐 가만히 피하마콜리 하하하하 좋아 대전은 그네 세계 3차 대전이다 참여라 따라따 따라따 따 후야 독튼라는 무서운 기세로 경제를 되살리기 시작했고 무너지던 경제를 거의 되살린 후 바로 군사력을 올려 바다를 건너 전라국을 공격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나래로 위기에 몰아다웠던 전라국을 명투동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 기세에 힘입어 계속 폭진했고 전라북도 지역에 광주을 멸망시켰고 부산부까지 했다 이러다 개수된 전투에도 불구하고 청경국은 엄청난 속도로 빛의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충청국의 수도 경상도의 계곡 그리고 대중국의 대전인 함락시키면서 청경국은 한반도 남부지역을 모두 통일했고 한반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급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청경국의 대통령 독트로는 북쪽으로 중부지자 지방으로 군사력을 돌리는다 흥 건너새끼들 뒤에 잤네 좋아 독한새끼 서울? 건너새끼 강력해보이는건 흥 나부랭이 새끼끼를 덤비네 얼 젤 제일 잘 쐈어구나 오케이 세금징수 흐허허 이... 여... 여것이 이만 안이구스 야 이럴수가 이럴수 걱정하지 마 세요 저... 걱정이다 매한 좋아요 군기 공기 8백억! 파괴의 주범 사랑해요! 내 이상형은 공기 파괴범의 주범이야! 좋아... 좋아... 너희들이 이상형을... 공격했다! 아멋! 무식이들... 지지도는 그냥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벌써 사먹이군요... 좋아... 오, 좋고요... 10억까지 무난하게 깔듯입소입니다... 10억까지 무난하게 깔듯입소입니다... 제주도는 누를 필요가 없어요... 주는게 돈이 아니라 그냥... 뭐야... 감귤이거든요... 좋아... 10억이다... 좋아... 이제 이걸로... 보험비는 마련했다... 허허허허... 연구개발... 연구력 19,300 이상... 제국은 연구가 가능하지 않나? 연구력이... 경제력은 뭐... 아, 경제력이 안되네... 신도시... 신도시는 39개 먹어야되네... 까아아... 싫어 매연 도자요... 아... 이래서 매연국은... 잘하여... 살기가 정말 좋아요... 매연국 정말 최고예요... 저희... 저희 매연국의 특산품인... 매연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폐가 사라진답니다... 꿀꿀꿀... 하아아아아아... 야이구... 마저이구... 저... 세금증... 소... 야하하하하... 야, 몇번 눌렀다고... 이 역이야... 저... 이렇게 강력해지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줄 것이다... 저... 하아... 내가 되니까... 쿨타임이 된다... W... Q... W... 아 이거 Q...W...E...R! 어 이거 쿨타임 전다... 쿨타임 전다... Q...W...E...R Q...W...E...R! Q...W...E...R! 오케이... 좋아 20원이다... 하하하하하 mars 우리나라는 좋은 점이 뭐냐면 담배를 안 빼도 돼요 왜냐면 나라에서 담배를 아주 그냥 공기중에 퍼뜨려주거든요 오늘은 어떤 맛일까? 아니 오늘은 자동차 배기가스 맛? 어마어마저마 이 맛이 정말 좋아요 요즘 대세, 대세맛이라니까요? 아니 이거는 재택의 매운맛 키워! 이 고급스러운 맛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매운 공기 최고예요! 놀라오세요! 좋아 미쳤다 야 미친 인구 봐봐 경지로 올라가고 지지로 쭉쭉 올라갑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야 국가로 불러볼까요? 니콘니콘틴! 알아따로 왔더니 니콘니콘틴!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었네요 미친... 미친... 아니... 아니... 이거... 25억이죠 2억이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좋아 30억이군요 아직 몰라 사는 말입니다 아직 몰라 사는 말이라고요? 저 이순재가 아직 개소리하는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 미친... 철장 정말 개발이에요 대박이에요 공업시설 개발 정말 신발 개쩔아여 영국에 입담채라 인구 4000만 돌파 맞나? 백 첨 만 십만 백만千 만억 4억 4억이네 4억이네 4...야 쓰는 게 더 오래걸려 하지만 괜찮아 곧 쏴주지 끼야호 정말 우리 쩔어요 역시 강대국 청경국이에요 곧 인구가 5억이 된답니다 아마 정말 우리 대선주 덕설라님께서는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데 이만히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5억이다 좋아 자 이제 이걸로 연구개발 좀 해볼까네 끼야호 연구개발 정말 좋아요 한입 최고급 연구까지 정말 좋아요 우와 자 연구력이 60만이군요 250만 뭐 금방 할 것 같군요 군사력은 되는 것 같고 자 존탑은 나가볼까 자 바꾸어 나가보겠습니다 강릉이 뭐야 아이구야 우리 강릉이 이야 이렇게 초밥이었어 이거 히야 좋아 인제 인제 죽자 인제 언제 죽냐 아 인제 죽는달께요 그래 인제 죽는구나 죽어라 요즘 인제 감사더니 인제가 여기 있었구나 속초 죽어라 가운덤 속초 죽어라 히야 하ㅏ 하ㅏ 깝지지 마라 속초 이런 속초 분 녀석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흐 으하하하하 춘천 담벼놔 닭감면이 새끼 타아악 내가 전에 닭, 닭감비 3인분 먹고 2인분 더 시켰는데 양이 너무 많았다 너에겐 감히 나에게 돈 낭배로 시켰다니 나쁜놈의 새킥 죽어라 춘,차, 딱딱, 딱 니 알고 사세 아닙니다 이거 뭐지? 오케이잉! 좋으쒸 세금 잉수 타임이예요 아 경기도 한번 심평해볼까? 자 마주니 내가 너무 약하잖아 좋아 자 까나새끼 고성망가를 그렇게 우지게 지대되면 귓구멍 어떻게 합니까? 까나새끼 소리야! 철한 자식 철 좀 들어 세금 징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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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나새끼 이것만 이렇게 마이 솔직히 더 많이 준다 솔직히 더 많이 주네 솔직히 더 많이 주네 전라도 전라도 해방시켜주지 나의 제2의 고향이었던 전라도여 레스트 오버 피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자 피시 좋아 제주도 뭐야 돈을 주는 거야 뭐 세게 주는 거야 이봐 10원은 돈이 아니라고 잘 알아 들어라 들으라 까나새끼 좋아 좋아 백억이다 좋아 전쟁 준비하라 목사만 시키줄라 가자 가자 카카오토 카카오토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심평 죽어라 불평볼만한 심평 같은 녀사 원산 뭐야 하드야? 하하하하하하 뭐가 하드야? 전배락 꼭 쏴 순천 구성이 좋구나 다 망포다 가나새끼 돼지새끼 어딨어 돼지새끼 팝비라 으아아아악 독토론은 대중국을 모두 점령하며 군사를 복적으로 돌린다 에에 나예 쩔었다 정경국은 곧바로 군대의 서쪽 평양국으로 돌렸다 에에에 결국 뭐ặc 시키더라고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을 향하여 희망착의 전진한다 까나새끼 뒤졌어 좋슴istant 호라오 그러려!! 왜요? 알니? 지도 Opp였거든요 아직 50%이잖아 걱정 하지요! 저는 gibt urgency Nothing geht Some peopleRR 날 column I'll be ay.. what you like lately I really want somebody 하하하하하하 멍청한 새끼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나새끼들 가나! 아! 아니 니코 좀 아! 정말 먹고싶어 아! 아! 그리오 니코! 니코니코스! 네! 니코니코밤! 에압! 하하하하하하 멍청한 예술같은 녀쓰 자! 한방만 더 가자고 안녕! 운산! 아이고 강력하네요! 아! 아! 물론 제가요! 자! 가자! 자! 좋 Fat 시설개발 이제 신도시가 되잖아 여러분들 콩구합니다 아니! 무엇이죠 허헣헖 신도시를 개발하겄습니다 끼야! 제 공시방인거여! 끼야! 대만 초 핫! 하하하하하 좋아할줄 알았습니다 시민여러분 으니?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ㅡ بي저 10억이야 20억 30억 40억 있 되면 이야... 이거 참... 50억이군요 자, 저쪽에 100억까지만 합시다 로드 당선 금액 정도 괜찮잖아? 에? 8억 아니야 80억이야 왜 그래 90억? 좋아, 100억이군요 자... 여러분들 신호시는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다 깨아! 넌 흐! 조! 핫! 넌 흐! 조! 핫! 혀! 마다! 신! 깨아! 신도신! 나가봐라! 한살이! 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역시 우리나 챘거또 얌 조아 쨔 새끄데 내놔 조시바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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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왤ㄴ 야, 몇 원씩 주는 거야? 5억? 70억? 아니이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평안이잖아! 너 랩, 랩 한다는 손 아닙니다 평안이는 아마추어티가 나서 사람들이 어, 그 풋풋함에 반할거야 어... 자... 신도시강의 신나라로 개발하겠습니다 꺄악! 세종시! 우와, 세종시 해간되면 서종대학님께서 계신다면서 꺄악! 좋아요! 세종시가 내면 영어 모습을 하면서 꺄악! 좋아요! 다같은 무대대로 한국만 쓰면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만큼 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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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면, 인곤에서 30억 던포! 시이스laim지만 시이스겠idence 또 막아요 우와, 역시xojet clean... 사람이 많아서인지 뭘 그래도 정말 많은 것 같... 하, 하, 하! 저.. 저..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해금을 가져가겠습니다 아니잉.. 아니, Bach 벌พder 105억의 하 아 아니, 흐흐흐흫 아니, 2백억! So conduct했을 때 의약 하하하 아 200.. 우와 300억? 지금 곧 400억이네요 자 400억 정도 괜찮잖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신노시를 계속 계속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꺄악! 40억! 한반도에 터진다! 좋아 땅갈비 올라가는 차례 경제력 상승! 경제력 이중 정력이다! 좋아 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V 좋아이이이이이이 후후 게임이 터진다 날아가 다닌다 모든 게 터진다 좋아 인구에 60억 돌파! 우와 한반도에 지구가 사망 67억 70억 돌파! 야 이 우지단히 폭풍 이야 그러면 콧 kampi 얼마나 가는거야 콘도가 아닙니다 좋아 경질은 하늘을 뚫었고 인구도 80억이 될 것 같사옵니다 키야... 세금징수 하겠습니다 백억? 이베... 삼백억... 오백억... 뭐야... 네... 철억이나... 아아악!!! 와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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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윙... 뭐세네... 예산이 부족한건 아니야 영거력 25만원 넘어야 된다고? 아... 250만 영거력은 말야... 지조시야 지존 개니아아아아아아아 yard 개니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 지조시라구 기니아 요 요 요 요 그 늪새끼 초산이야 초 산야아아앜 지하하하하하 와아아아! 만토야! 갈라! 좋사! 제주도 왜 86%잖아 왜 깝쳐? 이정도면 아직도 내 똥쌈하면 쫙 똥쳐! 하는 수준이라구! 저 신이 줘 하드잖아! 죽어! 아이스크림 새끼야! 맹산! 정말 이름이 참 멈추어군요! 장진! 죽어! 뭐야아!! 강개어! 위림이 참 촌스럽게 크지구나 낭림! 오늘 먼저 낭심이다!! 자성 자성아!! 아 왜 그러죠? 얼 버텼네? 얼... 갑산 아 맞다 니가 갑산이구만! 허상의 친구 갑산이요? 아 그렇지 않게? 히하핰 저 아니 한 명이잖아 냉면으로... 냉면으로 싸울 준비해라! 냉면으로 싸울준비탄! 아프지 않잖아! 타하! 좋았어... 아 내 지지적 아이쿠야... 이거 죄송합니다 싸움하거나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깜빡했는데 신도시 몇 개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엔! 멍청한 시민이셨다 세금 짓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함경! 아이쿠야... 아이도 천억이란 말입니까? 아 돈은 진짜 지그지그하라니까... 돈은 말이면 솔직히 필요가 없다고요? 저... 미쳤다 진짜... 저... 싸우러 갑시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때리러 갑시다 이거 때리러 갑시다 단천! 야 물이 단가봐요? 이걸 버티네! 눈누누빵! 네이스트 해산! 너의 나라는 이제부터 해산이란! 해산! 그렇지 해갑 죽어라! 배까지 하면 암이 있는 나라! 해갑! 뭘 버티네 이거? 히야! 원킬 안나네요 자전... 자전히 상하지 않나요? 어? 개새끼들이 내 자존심을 쓱크래치했다고 개까나새끼들 뒤지고 싶네? 어? 시... 뒤지고 싶네? 내 깜이 내 자존심을 쓱크래치하라들 에암! 뒤지고 싶네? 내 예산은 천절 알고! 간나새끼들 신도신 끌으면 지지로 신도신 몇번 해주면 되는걸이! 간나새끼... 내 전투력은!? 내 말이야! 백, 십, 백, 첨.. 만 십만, 백만... 천만 아무튼 tellin przykład이야! 호호호호호 신도신까지 만들어주지 병신 끌고락딸 이 새끼들 게임은 끝났다 삶지현! 호니? 내 전투력은 1억이다 깝치지마 나선! 죽어라 나선은! 에에! 한! 정진! 죽어라 정진군! 자! 역하구나 빌멸자요! 저 북한으로 진격해 주지 독수로는 신이주까지 함락시킨다 저... 북한과 오직 청정국만 남았다 카네새끼 비지고싶네? 좋아 세금 인수료 제끼 제끼도 해볼까? 야 돈 진짜 얼마야 이거? 다 돈 다 쓰고 싶다 아이구야 돈 많이 드는게 뭐야 이거야? 이에아 예산이 이건데요 왜 봐 맞나 이거! 에힣? 아 맞다 전투기를 사용해야지 으이? 그라아아아아아아아앗! 전투력이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녀석 뭐야? 점점 전투력이 상상하고 있어? 아니야 이건 스카터의 문제야 아니야 이건 정말로 저는 저 중악감이다! 으앗! 녀석 점점 올라가고 있어! 백만 천만 아니 그 이상이다! 아 맞다 이거 10개 되나? 그 이상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앗! 흐앗! 다앗! 하아아아아앗! 흐앗!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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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다는 이 핏컬로 좋아 올라간다 올라가요 귀양간 50만배! 이 예산을 다 써주겠다 이 시금창같은 예산 싸워도 싸워선 사라지지 않는 예산 다 써주지 한 번 은은은 LGB봘 좋아 이렇게 써주는 거야 몇 몇 50억이야 이거? 적 Toa 사주는 것이 응 하이 좋아 지지도 안 떨어진다고 내가 지지도 떨어진다고 내가 칠꺼같애? 난 그거는 절대 지지도 안다 죄송합니다 좋아 드디어 아... 경계선을 탔었다 아... 거지국 됐다 아유... 땜잇! 아잇? 거지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잉? 아니네잉? 저, 한번 싸워볼까? 안녕, 북한! 사리원 덤벼라! 몸살인 희망을 덤벼라! 혜주야! 신혜주야! 따세! 연천아! 죽어라! 넥스트 캐저마! 폭파! 이천! 이천수갈 저 새끼 사카킥! 자, 용인! 에버랜드 폭파! 수원! 따세! 인천 죽어라! 아시아올림! 헐! 저... 서울로 향한다... 하닛! 강력해보이! 강력해보이는 건... 저, 아니 내 지지노라! 아잉! 뽀잉뽀잉! 깨어보이는 애교! 헤헤헤헤! 무시한 새끼들... 세금징수 타임이다! 하... 하... 야, 나 청경 만들고 싶어! 청경도! 야! 나 청경! 나 청경구 만들고 싶어! 청경구! 얼마야 이거? 뭐야?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백... 천억이온... 오... 미쳤다... 크... 자... 자... 자, 이제... 씨바만 끝내볼까네? 자, 전투력... 씨바만 끝내볼까네? 자, 전투력... 씨바만 까자! 10억으로 씨바먹자! 좋아, 좋아... 간나스.. 이... 끼지고 싶네! 크...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오세요 잠시만... 어... 뭐... 붕가붕가하던가... 아이... 붕가붕가 아니라 뭐... 아무튼... 뭐 여러가지 항호세 여러분들... 그대 찌면은 사지고... 사졌을 거예요! 걱정 안 덧보 Glenn 마시라고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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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итель잉 저아 아 시시해 다녀오세요 시원하게 시시를 거세요 시원하게 시시를 부르고 시시시지를 거세요 필요없다 조지러 가시네 소원의 워딩 워딩 전달아악 아 영광스러운 오케이 저장 음 아 이겼구나 조금만 더 힘이 나아악 통이 눈앞에 보인다 이제 곧은 점령하며 오겠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이제 총성은 맺었고 머졌고 아니야? 머졌고 한반도는 평화로워졌다 전쟁이 끝나자 서울에 남은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주기 기뻐했고 모두들 청경국의 군대를 환영해 주었다 덕톨론은 전쟁이 끝나고 수도를 서울로 옮겼고 국호를 다시 청경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고쳤다 그리고 2055년 자신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제2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로써 2037년 황해도 군대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후 그동안 혼란시대에 막을 내렸고 최후의 승자는 덕톨러가 되었다 그리고 덕톨러는 자신의 임기기간 5년이 끝나고 2060년 대통령 자리에서 몰려났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새 선택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힘을 바쳐 그동안 전쟁을 붕괴된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25년 2080년 독톨러의 소원 그리고 희망이었던 이 나라의 경제 세계 경제력은 1위에 빛나는 야! 원래 쩔었다고 야 원래... 야 돈이 얼만데 경제력이야 야! 장난? 한마누돈이 성공 축하합니다 아이.. 그렇군요 야, 아니요.. 졸발이었어요 네.. 네.. 파도 깼니 손도 깎인데, 손도 깎인데 어,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러게요 한심하군요 흐음... 그렇군요 네 65개밖에 안됩니까? 그렇군요 추신 오 잘 만들었네요 이 게임 보는 시청자가 많아서 네 한국전쟁 이렇게 끝냈습니다 정말 시시하군요 역시 여러분들 나라는 이렇게 멋진 대통령이 대통령의 이런 사람이 이런 지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끝냈